오늘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합니다.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에 걸리지 않는 장치로 이미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. 오정현 기자입니다. 차에 타 시동을 걸어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. 운전대 아래 달린 기기에 길게 숨을 불어넣은 뒤에야 차가 움직입니다. 이번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걸어보는데 또 먹통입니다.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.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은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. 남의 차를 빌릴 때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습니다.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, 호흡 측정을 다루는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처벌됩니다.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%를 웃도는 상황. 전북만 해도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재범 적발이 5,600여 건에 달합니다.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유럽 등에선 재범률이 많게는 95%가 줄었습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거나 3번 이상 재범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